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7일 신규 확진자가 615명으로 발생했습니다. 평일 내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주말임에도 전날 확진자가 역대 3번째 규모인 631명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615명 가운데 지역 감염자는 580명, 해외 입국자는 35명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잡기 위해 그간 거리 등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도입했으나 크고 작은 새로운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경우 2단계 격상 후 이주가 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진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전시 상황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영장 bodiledieties 2, 3분